연수구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연수구보건소 의료진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7명의 연수구 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1월 한 달 동안 매주 한 차례씩 모두 5차례에 걸쳐 연수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지원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연수구 의사회의 입원지원은 밤낮 구분 없이 쉬지 않고 근무하는 보건소 의료진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연수구 의사회 황성식 회장은 보건소 의료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근무 지원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의사회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